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백신 개발에 있어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던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 역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박미라 기자, 먼저 어제 하루 확인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어제 하루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모두 156명입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전날보다 확진자는 20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44명은 지역사회에서 나왔고 나머지 12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48명, 경기는 51명, 인천에서는 1명이 발생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선 대부분 한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만 17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통시장 내 국밥집에 이어 교회와 사우나, 타크클럽으로 코로나19가 번지 퍼지고 있는 겁니다. 확진자 추이는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콜센터 등 신규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항이 이런데도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방역당국 고심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열린 회의에서 방역을 방해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부작용 문제로 임상시험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정리해보죠.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임상시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대변인은 미국 의학 전문지 스탠 측에 보낸 성명을 통해 안정성 데이터 검토를 위해 연구를 일시 중단했다며 관련 검토를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고 전했습니다. 회사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간에서는 영국의 한 임상시험 참가자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연구가 중단됐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아스트라제네카 주가는 미국 준식 시간 외 거래에서 8%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도 미국의 모더나와 화이자 등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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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